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문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간, 글로벌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미국 기업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IBM입니다. 자, 먼저 IBM의 기업명을 풀어보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즈 이렇게 되는데요. 영웅문 글로벌에서 이 종목을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미국 주식에서는 티커죠. 티커는 기업명 그대로 IBM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 직접 해볼게요. 여기 제가 화면을 딱 띄워놨는데요.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010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을 검색해 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IBM이라고 했죠. IBM 검색해 볼게요. IBM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IT 산업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078억 US 달러, 한화로 치면 약 121조 원 정도 되겠네요. 자, IBM은 미국의 글로벌 IT 회사로 주요 사업 분야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스, 이 GTS,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스 해서 GBS, 그리고 시스템 및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글로벌 금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11년에 설립돼서 110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거에는 최초의 전자타자기를 판매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판매뿐 아니라 기업 컨설팅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합 솔루션 회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인수 합병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장 규모를 좀 키워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IBM이 과거 대비해서 명성이 좀 낮아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IBM은 꾸준히 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나선 건데요. 지난 10월 8일에는 인프라 부서를 분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AI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어요. 특히 2019년에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 레드헷을 약 350억 달러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이 부분에서 이익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 분야에 능통한 아르빈드 크리슈나로 CEO를 교체를 했고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이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잘 지금 성장을 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IBM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에 클라우드 자체가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IBM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또 이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IBM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 기자를 눌러서 제가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IBM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또 회사 소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화면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 쭉 내려보면 IBM의 매출 구성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자 IBM은 GTS 그리고 클라우드와 인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GBS 순으로 매출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IBM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좀 감소하면서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고 주가도 이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화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무차표 재무 하트를 볼 수 있는 화면인데요.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자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2623 2623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23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표로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보면서 어떻게 이 회사가 지금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성장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로도 바꿔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재무차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게 차트를 누르면 여기에 이거 주가 종합차트가 같이 뜨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어서 이거의 변화에 맞춰서 주가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함께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2623 화면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보니까 가다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10년 정도의 차트를 지금 볼 수 있는 거고 주가 역시 이와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한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23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키움즈거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에서 또 리포트를 낸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리서치 탭에 보시면 해외 증시가 있죠. 여기서 미국 선진국을 눌러 주시면 자 여기 해외 증시 실적 리뷰가 나와요. 지금 보면 알파벳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1월 26일에 IBM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원주 연관이 작성한 리포트 한번 볼게요. 제목이 밍밍하다 이렇게 좀 한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을 보시면 회계년도 2020년 기준 4분기 12월 말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그렇게 하회를 했지만 그래도 클라우드 실적은 또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문의 실적 감소 일부를 또 상세를 시켰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 리포트 자체를 보시면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AI 솔루션 도입의 확대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의 확대가 앞으로 2021년 이 주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BM의 배당 현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IBM이 최근에 또 배당 귀족주로 편입이 됐거든요. 이거를 제가 또 영웅문 글로벌로 알려드릴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제가 배당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바로 2653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돋보기 창에 2653 검색을 해주시면요. IBM의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US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IBM은 보시면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늘려왔기 때문에 배당 귀족주에 들어갔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당 매력이 있는 IBM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0601 화면 들어가시면 종합차트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0601 종합차트 화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BM 차트는 아까 전에 재무차트에서도 함께 비교해서 봤었는데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흐름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2020년 2월에는 15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9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전고점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예요.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기준으로는 121 US 달러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클라우드와 AI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 이런 IBM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계 최대 종합반도체 회사인 인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의 티커는 기억해 주세요. INTC 인텔 코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자 먼저 인텔도 영웅문 글로벌에서 해외주식 현재가 창에서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서 2010으로 들어가 줍니다. 해외주식 현재가 창에다가 티커 INTC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죠. INTC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인텔이 나옵니다. 자 인텔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IT 쪽에 지금 속해 있어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에 분류가 돼 있고요. 시가총액을 볼까요? 약 2388억 US 달러로 한화로는 약 268조원입니다. 반도체 칩이나 보드, 컴퓨터 서버, 가전제품, 휴대용 장치 등 여러가지 통합하는 이런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인텔은 PC나 서버용 CPU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업체죠.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아마존의 탈인텔 선언 그리고 후발업체 AMD의 점유율 추격에 의해서 역시나 좀 예전의 명성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에 서버 부분에서는 좀 부진함이 지속이 됐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PC가 잘 팔렸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실적 자체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재무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재무차트 어디서 본다고 했죠? 자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23이라고 검색해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인텔도 역시나 지금 연간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간으로도 보면 지금 총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이거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기별로 바꾸면 또 지금 2020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볼 수 있고 이렇게 나는 숫자로 보면 조금 한눈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차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차트 들어가시면 인텔은 영업이익이 지금 좀 올라갔네요.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주가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PER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는 화면이 2623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인텔이 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7나노미터 공정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출시할 7나노미터 프로세서 대부분은 내부에서 제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위탁 생산 물량을 과거보다는 좀 더 늘릴 거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죠. 삼성전자는 최근에 인텔과 PC 메인보드용 칩셋, 또 그리고 5G 기지공용 칩셋 등에 대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 따르면 2021년 인텔은 일부 제품의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또 낸드 사업부 매각에 따른 수익성 개선 등으로 턴 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텔에 대해서 좀 최근에 이슈들을 짚어봤고요. 인텔도 역시나 배당을 주고 있는데요. 배당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문 글로벌에서는 배당 어디서 본다고 했죠? 2653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돋보기 창에다가 2653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인텔의 배당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US 달러 기준으로 분기별 현금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1월 21일에 공시를 또 했거든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배당금을 5%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5%를 늘려서 배당금을 1.39달러로 발표를 했고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2653 화면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텔의 주가를 확인해 볼게요. 종합차트 0601 화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0601로 종합차트를 한번 열어봤어요. 보니까 인텔도 잘 가다가 이렇게 1월에 보니까 69달러까지 기록을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쭉 떨어지고 나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기준으로는 58달러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PC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좀 잘 나오면서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CEO가 또 교체가 되고 기술력이 정체가 되고 고객사가 이탈이 되는 등 여전히 주가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웅문 글로벌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같이 체크를 하면서 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텔까지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유의사항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유의사항이 길지만 꼼꼼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과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 IBM과 인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영웅문 글로벌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지금 보여드린 PPT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거를